흐흐 흐흐 아이쿠 우리 엄마 호호 엄마 닭 2호 야 니 거기서 파면 내 이거 조롱밥 어떻게? 절로 가 빨리 니는 빨리 가서 니 새끼들 하러 가 빨리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야 절로 가 절로 절로 저쪽으로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왜 내려와가지고 그냥 어? 남의 뱅아리 쫓고 그래 흐흐흐흐 여기는 엄마 닭 1호 흐흐흐 야 너네 모이가 어디 갔대? 모이가 여기 있네 자 응 자 물도 없어지고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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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뱅아리들 많이 컸습니다 날개가 그냥 오우 날개가 진짜 많이 나왔구나 흐흐 흐흐 이놈들 날개가 엄청 많이 나왔어 물 먹고 모이 먹고 운동 좀 하고 땅도 좀 파고 하더니 이제 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았네요 엄마 닭 2호 엄마 닭 2호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엄마 닭 1호는 뱅아리들 하고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같이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이 열두시 다 됐습니다 중간 점검하러 한번 왔는데 엄마 닭 6호 엄마 닭 7호 다 엄청 잘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닭들은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저 안에는 안 들어가네 그 안에 들어가서 알 낳고 해 그렇지 홀리 들어가 알을 하나 갖다 놔 볼까 알을 하나 갖다 놔 볼까 오 이 안에 벌써 알을 두 개나 놔놨네요 여기는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흐흐 여기가 그래도 맘에 드는가 보네 여기에 두 개나 놨고 여기에 네 개 어 우리 또 한 놈이 알 낳고 있구나 흐흐 여기는 알이 없고 여기도 알이 없고 어 여기도 한 놈이 있구나 흐흐 얘네들이 그래도 자리는 잘 찾아다니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